안녕하세요. API입니다. 저는 API에 근무하고 있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2004년 펀립하여 플라즈마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PI에서 출품한 제품은 대기압에서 플라즈마를 방전시켜서 발성시키는 장비입니다.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접합라인, 라미네이팅 라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장비는 고온에서 발생하고 고압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고온, 고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비이지만 API에서 제작하고 있는 장비는 인체에 무해한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LTI의 플라즈마는 전문 특허를 가지고 있어 타 업체에서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타 업체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50W에서 1800W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성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Q. LTI의 플라즈마 장비는 고객의 요구에 강해? 적합한 고밀도, 고온 효율의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연구소는 다양한 대기압 플라즈마 장비와 표면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아낌없이 고객에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즈마 장비를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